지난 7월 18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제2의 국정원 협조자 60살 김 모 씨가 스스로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중국 국적인 김 씨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가장 핵심 위조 문서인 호룡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서 국정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 씨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최소한 천만 원 이상의 대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과 관련해 가짜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2의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30일 오전 인천을 통해 배편으로 입국했다가 입국 통보를 받은 검찰 수사관에 체포됐습니다. 중국 국적의 김 씨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조 문서인 유우성 씨의 허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룡시 공안국 회신 문서 위조와 실제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 팩스를 빼돌리는데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 발표된 지난 3월 수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출입경 기록 입수를 지시한 국정원 김보연 과장의 진술을 통해 김 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검찰 조사와 최근 재판 과정에서 김 과장은 김 씨에게 천만 원 이상 대가를 지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국정원이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김 씨를 상대로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원아 씨처럼 김 씨도 문서 위조 한 건당 최소한 천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정원이 비용 문제 때문에 협조자들을 통한 출입경 기록 입수에 난색을 표시하자 당시 담당 검사인 이문선 검사가 5천만 원이 들더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전화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보 라인을 통해서 받는데 그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 검사는 이미 이 문서들이 다 문제가 있다.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고 위조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또는 묵시적으로 안목적으로 위조를 해라라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보여져요.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관련 혐의와 함께 자진에서 입국한 배경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중국에서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자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를 피해 국내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씨가 중국에 머물고 있어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이달 초 기소 중지하고 사실상 수사를 접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 공조에 따라 지난 5월 중국 측으로부터 회신을 받고 신원 불상자에서 김 씨로 실명을 특정해 수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위조 범죄 관련자를 통보해 달라는 중국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로 알려졌을 뿐 나이와 이름 등 구체적인 신원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자진 입국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미연적이었던 허룽시 출입경기록 관련한 위조 경위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씨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핵심인 허룽시 출입경기록 관련 위조 혐의를 국정원 직원들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위조 문서들은 모두 이 최초의 위조 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 진행에 따라 이미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협조자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절차를 밟고 기사할 예정이어서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정윤신입니다.